그 다음에 주산신 동진주라 여덟번째죠 팔찌보살의 부동지에 해당하죠 동진 아이처럼 천진난만해진다 팔부능선만 사람이 넘어가면 천진난만해진다 이런 뜻이잖아요 다시 또 한량없는 주산신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보봉계하 주산신과 보배 봉우리에 꽃이 피었다 산다운 산이다 그죠? 아름답다 마치 저 산에 설산에 히말라야 에베레스트에 에델바이스가 피가 있을 때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설산이라고 하는 건 보배 봉우리 보배 산이라고 하는 건 우리 전부 사람들이 산이라고 하는 건 높이 높이 높아 올라가려면 돌 빼고 모자라는 나무 빼고 이상하게 넓 빼고 이러면 되겠어요? 무조건 다 수용해서 쓰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청량국사가 주산신을 해석하면서 그래놨거든 만득 고성 성계 한적 우리 산항 대신 할 때 예불을 그리했죠? 그게 어디 나오는 거다? 하음경 청량 소초에 나오는 얘기를 우리 예불문에 넣어놓은 겁니다 만득이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포용할 수 있는 해장쯤 되려면 기업을 이끌어 가려면 회사에 들어와서 좀 도둑질하는 놈도 있고 세금 띠먹는 놈도 있고 회사 물건 팔아먹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도 다 수용하는 거야 이제 빌빌 노는 사람도 수용하는 거야 이래야 기업이 크고 크고 이래야 되는데 그러면 안 되는데 되고 안 돼 그게 맞는 거라 그냥 거짓말 한 놈한테 일부러 속아줘야 되지 거짓말 한 놈 보고 니 맞나 안 맞나 조그만 장을 하더라도 그래 면장하더라도 군수를 하더라도 군수가 쯤 돼가지고 면에 이렇게 볼일 보러 나오면 그 맛이래 뭐라도 놔줘야 돼 진검다리라도 놔줘야 돼 구르막길이라도 놔주고 이래야지 군수 와가지고 얻어먹고 돼지 한 마리 잡아먹고 갑부로 이러면 좋겠나 그게 사는 게 그렇다 이 말이지 그리고 어떤 데 모임에 해장을 맡든지 뭐라 하든지라면 계속 생기지는 것보다 지껄 갖다 끌어 퍼부는 게 더 많아야 돼요 어른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한 500만 원 주신다면 500만 원 감사합니다 받아가지고 지는 얼마 버텨줘야 돼요? 천만 원 버텨가지고 선생님이 어디 좀 덜 생겼네 이러면서 갖다 드릴 건데 아 안 반대요 이러면 안 되고 어휴 빨리 주이소 빨리 주이소 또 주이소 계속 주이소 이래가지고 받고는 또 어떻게 드릴 때는 맥값을 해가지고 이자 붙여가지고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 소견이 안 터져가지고 500만 원 받았지 부지 얼마 했지 나도 500 존다 너는 300 존죠 나도 300 존다 이게 되나 친구끼리 모여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요새는 얼마나 친구끼리 간포지계라고 했잖아요 옛날에 간포지계 8대 2로 나눴거든 포수가하고 간중이하고 옆에 사람이 보니까 억수로 간중이 못 되는 거야 똑같이 장사해가 일해가지고 돈 벌여가지고는 50 50 50 50으로 나눠야 정상 아니에요 그런데 요 놈은 항상 80까지 가고 포수가는 20 준단 말이야 포수가야 니 20 받으면 안 된다 자한테 50 30 더 달라고 의겨라 니 불만 없나 없다 왜 그러니까 나는 엄마하고 둘이 홀엄마하고 둘이 살아가니까 단초라 괜찮고 자는 동생들도 많고 아버지 엄마 다 계시고 할아버지 다 있다 집에 식구들이 내보다 많은데 나는 원래 일 가져오고 지가 한 구증 가져가야 정상인데 내가 이 가져오는 것도 많다 이것이 친구의 도리야 그런데 똑같이 했다고 어때 50 대 50 남구자 그게 무슨 친구고 그게 의리가 있노 그게 인간도 아니지 그게 그거는 아주 탐진치 외에 똘똘 뭉친 아상떡어리 뿐만 아니라 아무것도 아니라 그게 그러니까 환경 많이 읽은 사람 보시 마이 주고 아니 상벌이 분명해야지 금강경에 그거 나와 상벌이 분명하다고 나와요 상벌이 그리고 아니 그런 놈은 몽디 찜질해 버리고 그래야 돼요 좋다 삼천 못하 800 아침에 삼천대 뚜드러 패고 저녁에 800대 뚜드러 패고 조주 선생님 그랬거든 공부 안 하는 사람은 좋다 삼천 못하 800 그래도 안 할 거니까 산이 이렇게 높아가지고 이렇게 올라간다고 하는 건 뭘 상징하냐면 지혜를 상징하는 겁니다 지혜가 있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을 나무라지 않고 다 포용한다 이거 아 이놈은 이런 인연 때문에 이렇게 왔구나 아 이거는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왔구나 어른스러워지기 때문에 뭐가 돼요 태산처럼 사람이 우뚝하게 높아질 수 있는 것이라 주산시는 지혜로운 사람이 덕이 많이 샀는 이런 걸 언유적으로 비유하는 거니까 우리 마음에 뭘 심는 거요 산과 같은 덕을 심어버린 거지 짜잔하게 이게 산처럼 이렇게 높아야 되는데 악독한 사람들은 어떠냐냐면 함정을 파는 거예요 함정을 지구덩이를 지가 파는 거라 지 무덤을 높아지기는 커녕 평지도 아니고 자꾸 낮아지는 거예요 낮아지는 거예요 구덩이 파가지고 다시 또 한량없는 주산신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름은 보봉계하 주산신과 그 다음에 뭐죠 또 하림 묘게 꽃이 찬란하게 피어가 있고 또 묘하게 묘하게 아름다운 그런 주산신과 고당보조 고당은 뭡니까 저 태양처럼 높이 솟아올라서 보조 널리 널리 비춘다 우뚝 솟은 저쪽의 수미산 같이 시멜라가 해서 높은 산이 멀리 군봉도를 내려다보면서 그죠 우리 왕복선은 뭐라고 나왔죠 교 성공지 마늘이 낙 군봉지 갑자기 그 말이 꼬였버려 돌락 백천이로 나오는 대목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어떤 선생님은 은사 선생님 이름이 성공인데 그 성공 얘기하다 그 선생님하고 왕복사가 오버력 되어버리니까 말이 콱 막혀 붙었더니 교 성공지 마늘이 돌락 백천이로다 맞지 그렇게 고당보조 주산신이 그 준비해 이진 정계라 속된 떼구정물을 속리라 속리산처럼 확 벗어나가지고 청정한 그런 정신상태를 가진 주산신과 사람이 지혜롭고 깨끗하고 속되게 안 살아야 산이 되는 것이라 그 다음에 광조 시방조 널리 빛으로 널리 광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바로 지혜잖아요 그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지 풍광의 본래 면목의 환한 거 일심을 그 일심을 시방을 비춘다니까 일방만 남방 동방 서방을 붙이는 거 아니라 시방을 다 환하게 비추니까 절대 평등이야 그죠 미웠놈 안 비추고 해가 이렇게 떠가지고 청성교도소는 안 비춘다 이랬으면 그 해도 아니잖아요 아침에 그 새도 이렇게 보면 범무사는 특히 산에 있고 동 틀 때 해가 뜰 때 참 아름다운데 아침에 저 새가 왜 새가 됐지 가만히 보니까 날 셀 때 나무 꼭대기 저 위험해 해가 뜨면 새가 막 난다고 날 셀 해 뜰 때 새가 막 날아다니잖아요 해 뜨기 전까지 이렇게 기다리고 있거든 해 뜯다 하면 막 날아요 날 셀 아 그래 저 새다 해 뜰 때 되면 뭐가 샌다 날이 날 새 아니 오늘부터 자세히 살펴봐요 진짜라니까 요즘 단풍나무 꽃이 얼마나 예뻐요 그죠 열매도 맺었죠 단풍나무 꽃 봤어요 원래 못 봤어요 단풍나무 꽃을 못 본 사람 인간이 아니라고 봐야 돼 단풍나무 꽃은 색깔이 어떨까요 우와 이제 경문 선생님 통달했다 빨갛다 빨갛다 그래가지고 그 시가 달리면 날개처럼 이렇게 잠자리처럼 이렇게 달리잖아요 그죠 그거 달리기 전에 꽃이 짜잔 하는 게 피가 있다고죠 이런 얘기를 굳이 하는 거는 세밀하게 살펴보시라고 복숭아 꽃은 이렇게 멀리서 보면 좋잖아요 그죠 백꽃은 가까이 다가가면 더 좋잖아요 사람도 멀리서 봐야 될 미인이 있고 다가가서 봐야 될 사람이 있고 가까이 해야 될 사람이 있고 멀리 해야 될 사람이 있고 꽃을 봐도 표가 나고 복숭아 꽃은 뭐 가까이 보면 별로 그죠 멀리서 보면은 무릉도원처럼 뽈뚜구리한 게 얼마나 예쁜지 몰라 복숭아 꽃 처음 펼 때는 어떤 색깔로 펴죠 흰색 흰색 그래가지고 점점점점점 붉어진다 그죠 복숭아 꽃이 안에도 붉기 때문에 복숭아 씨도 익으면 익어서 안에도 핑크빛이 크다니 나온다 그죠 세상에는 인과응보는 확실한 거니까 강조시방도 그런 뜻이고 대력 광명이다 대력이라고 하면 법력이 창창해서 모든 제법에 대해서 광명이라 지혜 광명이 확 뚫혀가지고 모르는 게 없는 주산실이라 이런 사람한테 일 맡겨놓으면 잘 하지 뭐 모자란 사람들 다 데리고 가는 거라 그런데 대력에 힘이 없는 사람은 앵간하면 지 귀찮으면 어쨌든 사람을 잘라뿌려고 하는 거거든 왜 웃노 왜 웃노 아니 우리 같은 강주나 뭐 이런 사람들이 이런 직책을 맡고 있어도 마음에 안 들으면 무지하게 잘라뿌려고 하네 마음에 안 드는 건 사실이지만 자르면 그 강주가 안 되는 거라 어쨌든 졸업은 시켜주고 뚜드려 패는 건 뚜드려 패더라도 졸업까지는 시켜주고 자기가 죽든지 살든지 그 다음 지일이야 그렇잖아요 군대에 있든지 뭐 하든지 모든 장은 그런 품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성격이 좋고 나쁘고 떠나가지고 그 자리를 맡았으면 주산신과 같은 그런 입장이 돼야 돼요 되게 잘못해가지고 저걸 잘라야 된다 원리 원칙으로 저거는 인간이 안 된다 죽음이 안 된다 이런 수도 있지만 나는 자아 때문에 못쓰려겠어요 저 선생님을 안 보내면 나도 갈 거예요 그래 가라 그제 그리고 이제 3일 뒤에 온다 또 그러면 강원에 있으면 아주 재밌는 일이 있거든 하루 지나고 고이틀 지나고 오후 3시 반쯤 되면 오거든 그게 한계예요 한계 군대 100일 휴가처럼 그렇게 며칠 딱 지나서 눈에 안 보이면 좀 보다 끼던 게 좀 숙지막해지거든 통계로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봅시다 위강 보성 위강이라고 하는 건 위라고 하는 거는 잘못 쓰면 뭐가 돼요 진노가 되는 거라 하가 된다고 위험이 그죠 아버지가 위험이 지나치면은 너무 엄격해가지고 엄격이 지나쳐 보면은 뭐가 돼요 겁나는 거야 두려움이 공포가 된다고 적당하게 품이 있는 엄격 이걸 위험이라고 하는 거지 대부분 이걸 갖다가 사람들 마음을 못 비웠기 때문에 조그만 육체적인 힘이 있으면 여자를 엉 눌러버리려 하고 돈이 좀 있으면 돈 없는 사람을 짓눌러버리려 하고 학문적인 능력이 되면 학문 없는 사람들을 무시해버리기도 하고 인물 좀 되는 또 특히 남자들은 안 그렇지만 여자들은 또 인물 안 되는 사람들을 보면은 가까이 사귀를 나와지도 않고 희한하지 그거는 아만 아상 이상 그런 사람은 산매에 절대 못 들어갑니다 산매에 모든 번뇌의 조건은 뭐에서 비롯된다 악연에서 비롯된다 그죠 악연 아만 아예 아치 이것이 독사처럼 네 마리가 우리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다고 욕을 뽑을라 하면은 그 전에 먼저 전제조건이 괴롭고 즐거운 일에 대해서 무심해지는 일이다 무심해지는 예민하지 않는 거예요 좀 괴로워도 그만 즐거워도 그만 그런데 내한테 좀 괴롭다 싶으면 딱 받아치고 즐겁다 싶으면은 홀딱 빠져버리고 그렇잖아요 슬퍼다 싶으면은 슬픈 일 당하면은 그걸 추스리지 못해가지고 눈알이 빠지도록 울어가지고 눈알 빠져버리고 아니 눈에 막 피가 아파고 피빨리 쓰듯이 울어버리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게 그쵸이 좋으면은 막 떼골떼골 벼를 잡고 구불고 야다이다 그럴 것까지는 없잖아 사람이 적당하게 이렇게 밥도 적당한 온도에서 해야 되지 너무 꿇어 보면 밥 다 탄다 다 그 다음에 봅시다 위강보성이라는 것도 그런 뜻이요 아주 위험있는 그런 지혜를 갖추고 아주 품위있는 인생이랄까 자기 자신에게 대한 예의가 있는 사람들 자기 자신에 대한 자존감이라 하죠 그건 우리 그쵸 자존감 자존감하고 자만심하고는 다른 거라 자만심 가진 사람은 이런다니까 나이 비슷하면 지하고 내하고 같은 또래인 줄 안다 제일 비참한 게 한참 얘기하다 딸리면 뭐라 해야죠 니 몇 살 문노 나 아버지 누구 요번에 그 일이 어디 어른 선생님 모시고 어디 갔다 왔는데 가졌다가 스님이 내보다 또 한 6개월 밑에지 그치 그걸 꼭 몇 번 얘기한다 예예예 아직까지도 저래 예예 하니까 내가 참 좋다고 이러면서 예예예 지기라 이놈아 나이도 스님이 내보다 한 서너 살 어리지 예예예 예예 많이 무라 그래 공부는 안 하고 엉뚱한 거 가지고 토론이 안 되는 거야 토론이 부처님이 사립을 보다 나이가 적어요 많아요 많이 적어요 부처님이 가스비한테 법을 전한 이유가 있어요 제자들이 엔간히 다 죽어버리고 늙어서 죽어버리고 아파서 죽어버리고 맞아 죽어버리고 법을 전할 사람이 없어 겨우 어린 가스비한테 전하고 또 더 어린 안한이한테 전할 수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 전하려고 하니까 미리 다 가뿐는데 어떻게 할 거야 전한다고 해서 전해지는 것도 아니고 예긴 적성 그렇다고 그리고 부처님 10대 제자들도 그렇다 하지만 그 가습 삼행자하고 그죠 야사장자하고 또 누구였죠 1250인구 하는 거 그 사람들이 부처님 보다가 연세들이 다 갑절이나 많은 분들이라 더 지도력이 뛰어나고 바둑을 딱 뜨다가 이창호가 잘 뜨겠어요 제가 잘 뜨겠어요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이창호 태어나기 전부터 내가 바둑을 떴어요 내가 11살 때부터 바둑을 떴어으니까 이창호는 새카만히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그죠 내가 원래 70 좀 넘었는데 왜 웃어요 스님도 음력설 양력설 같이 세면 나이를 빨리 묵어요 그런데 이창호 앞에 가서 내가 금방 시럽게 창호야 내가 니부다가 바둑 먼저 뜬 거 알지? 이러면 의외되겠어요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면 그게 바둑 앞에서는 그 사람한테 대접을 해줘야 돼요 그죠 그것이 올바른 인생관이라 법을 대할 때는 법을 대하고 또 회사 가면 좀 어리고 이렇더라도 위에서 회장이면 그죠 깍듯이 모시는 것이 그것이 이무소독교의 정신상태라 젊은 아주 우리 자식하고 동갑인데 이러면 골치 아프다 그것부터는 그게 전부 이사의 관계를 잘 몰라서 그런 것이래요 그러니까 너무 지나쳐서도 안 되고 물러 터져서도 안 되고 자 그 다음에 미밀 강균이다 아주 미묘하고 비밀스러운 지혜의 덩어리 그러니까 사람이 언연중에 묻어나오는 남을 아낄 때도 그 사람이 상처를 다치지 않을 만큼 그죠? 이 면도칼로 이렇게 우리 어릴 때 삭발할 때 머리 다 지 뜯어붙잖아 이게 그죠? 그런데 아주 미묘하게 보드랍게 결대로 사사 거스르지 않고 그렇게 이런 것들이 미밀 강균이라 강균 지혜의 덩어리라 사람이 그런 주산신 보안 형견으로 환하게 밟은 넓은 눈으로 보안이란 말은 세상 사람들 다 모든 일체 제법에 대해서 치료하지 못하는 병이 없고 넘지 못할 산이 없고 건너지 못할 바다가 없는 이런 사람들이 보안이요 보안 예? 어떻게 현견 손바닥에 손끝 보듯이 환한 거야 그러니까 남을 갖다가 배려 안 해줄 수가 있나 저놈이 왜 짜증내고 냄대에 달겨두고 예의도 없이 저렇게 할까? 이러면 아 저 사람이 어릴 때 참 조실부모하고 이러저러 눈치 보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지금도 형편이 덜 따듬어져가지고 그죠? 거칠 거칠 하구나 아이고 저거 어떻게 마음을 내하고는 상관없지만은 잘 챙겨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미운 놈 뭐 안 준다? 떡 하나 더 준다 왜? 미운 놈은 떡 대푸라고 떡집 들으면 내 보고 뭐라 하겠단 말아 요즘은 그쪽에 생일 케이크도 전부 다 빵으로 하잖아요 빵빵하게 잘 살아라고 자 보안현견 그런 뜻이에요 그런 주산신가 금강밀란 갈수록 점입가경이라 이름을 이렇게 잘 지냈어요 이름을 이름 속에 한 번씩 꼭꼭 찐살 씹듯이 씹어보니까 뜻이 무궁무진하잖아요 그죠? 금강이라고 하는 거 어때요? 나빠질 리가 없어요 이 눈은 생철로 만든 사람과 같다 단단해가지고 쇳덩어리 같다 밀란이라고 하는 건 어때요? 보통 사람이 볼 수 없는 그런 아주 신비로운 안목을 갖추고 있잖아요 그죠? 눈알만 보더라도 얼마나 신비로워 이 안에 신빛줄이 막 흘러가고 신경이 흘러가고 이런다니까 이게 콩이 하나 지가 자랄 것 같지만은 콩 하나 자라기 하기 위해서 콩 뿌리도 있어야 돼 콩 줄기도 있어야 돼 콩 껍데기도 있어야 돼 그거 신기하잖아요 그죠? 이 세상은 전체가 미묘법이야 미묘법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아무리 인위 조작을 만들어도 비슷하게 만들어도 만분질을 천분질도 못 만들고 육체적인 뼈나 가죽이나 피부나 이식도 그렇지만은 실제적으로 이 판의 세계는 전혀 손도 못 대는 거지 전혀 손도 못 대는 거 이와 같은 일이 상수가 되어 거수가 할 양 없었습니다 다 모든 법에 청정한 눈을 얻었습니다 개하 잡지 주산신의 찬탄이라 꽃을 피어서 온 바닥에 땅에 흐트려버리는 주산신이라 왕수 지난 날에 닦은 성행 수성한 행이 무유변이라 무변이라 끝도 없다 검핵신통 지금 신통 또한 할 양이 없다 무량무변하다 옛날에도 할 양이 없이 닦았고 지금도 쓰는 것도 할 양이 없고 법문 광벽 여진수하사 법문을 광대하게 열어서 법문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모든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는 방법에 방편을 열었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우리 법문할 때 거랄문자 안 쓰고 항상 무슨 문자 써요? 문문자 쓰죠 문문자 법문을 열어서 문이라고 하는 건 방편입니다 방편 미진수 같으사 실사 실은 무슨 실자죠 모두 실자 사자는 하여금 사자 모든 중생들로 하여금 심오희로다 깊이 깨닫게 한다 깨닫게 해서 즐겁게 한다 오히하게 한다 주산신은 지혜의 눈으로 보배로운 산과 같은 공덕을 샀는다 주산신은 최상성의 공덕을 의미하는 말이다 욕심이 없으면 선정과 신통과 삼매가 이루어진다 그 욕심을 버리고 쭉 하면 한 1년 반 정도면 해도 이런 거는 좀 자기가 느껴지는 바가 많죠 사람마다 보편적으로 1년 반 정도 하면 돼요 1년 반 순수한 보배를 간직한 산처럼 된다 제가 말씀드리는 1년이다 1년 반이다 하는 거는 도반들이 이렇게 수행하면서 욕심을 뚫고 3년 결사를 하든지 또 1년 동안 절을 100만배 하든지 하루에 3천 배씩 계속 매일 해서 12달 해가지고 100만배를 채우든지 또 묵은 정진을 하든지 해가지고 이게 또 남방에 가서 비파산화를 하든지 여러 한 열대명의 도반들한테 이렇게 물어보니까 대충 공통 분모가 1년 반 정도 되니까 하를 내고 싶어도 하루 종일 하하가 잘 안 나요 탐진치가 그런데 여기서 1년 반이 지나도 하하가 나고 이런 사람도 수행을 안 했거나 아니면 악업장이 뜨겁거나 성질머리가 도인이 돼도 곤조는 안 곤져진다거든 금생에 곤칠 수 없는 성질머리이거나 일반적으로 대충 탁구 치면 실력이 엇비슷해요 일반적으로 북고시 서면 한 1년 반 서면 비슷비슷하게 설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운필이 되잖아요 보편적인 사람이고 공부를 가르쳐도 보편적으로 국민교육 헌장 외화를 하면 일주일 만에 다 외워요 그런데 그건 못 외우는 사람 있잖아요 머리가 영 떨어져가지고 지지나 좀 되는 사람들 못 외우는 사람도 있어요 한 2, 3일 만에 또 다 외우는 사람도 있고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제가 여기 말씀드린 건 보편적으로 그렇다 천수경도 21편을 반드시 쳐야 돼 무슨 기도할 때 21편 천수를 치고 나면 1시간이 지나거든요 1시간이 지나면 바깥에서 헐떡거렸던 마음이 들어와서 법당에서 차 깔아 앉아서 파당금처럼 맑은 청주와 탁주가 분리되는 것처럼 이렇게 딱 분리가 돼요 그럼 정신이 깨끗한 정신으로 가서 1세 동방 결도량 2세 남방 덕책량 하잖아요 그렇죠? 1시간쯤 돼야 돼 심멸장구 대단하니도 한 180번 하면 2시간 조금 넘게 걸리는데 쭉 밀어보면 1시간까지는 생각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다가 1시간 넘어가서 가보면 언제 했는지 모르게 180번이 쫙 넘어가거든요 해봤어야 돼 사람들이 다 그리고 절하는 도반도 이렇게 물어봤어요 5시간, 6시간, 3000배를 하는데 1시간까지는 생각이 왔다 갔다 하다가 뒤에 4시간, 5시간 넘어가잖아요 그거는 한꺼번에 넘어가는 거예요 딱 마음이 안정됐을 때는 통째로 이렇게 책이 한 권씩 넘어간다면 그전까지는 한 장씩 왔다 갔다 이래야 된단 말이요 이건 통계적으로 그렇게 돼가 있어요 그런데 이 근기를 넘어가는 사람들은 우리가 존중해 줘야 돼요 그 사람들을 여기 못 따라 온 사람은 어쩌든지 데리고 어떻게 같이 살 생각 안 해야 돼 내가 더 피곤하니까 그건 우리 팀이 아니라 팀이 아니고 그냥 나무나 해라 그냥 가만히 놔둬야 돼 대학원에 오지 마라 해버려야 돼 할 수 없어요 사는 사람이라도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다 구하려고 하면 다 죽어버릴 수가 있거든 적당히 살 사람이 살아야 돼 욕심이 없으면 선전과 그 얘기입니다 여기 서난 것은 제 1기예요 사실 새벽 1기입니다 하루 아침에 서진 건 아니고 오늘 여기까지 서고 내일 여기까지 서고 한 20년 동안 썼던 거예요 내용은 그런 시원찮은데 살아왔던 자치예요 자치 산매가 이루어져서 순수한 보배를 간직한 산처럼 된다 또한 산은 지혜로운 사람을 뜻한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 이름 석산, 경산 이름 붙으면 그 사람 산자 붙었잖아요 지는 알든지 모르든지 저건 만덕 모든 덕을 모으는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렇죠? 그런 뜻으로 봐줘야 돼요 높은 산이 되려면 흙 한 줌 돌 한 개 나무 한 그루라도 소홀히 버리지 않고 모두 거두어서 뭐 해야 된다? 포용해야 만덕이 있어야 고성 높고 수성하게 된다 그렇죠? 그러면서 성계 한적 성품은 개 모두 다 한적 집착하는 바가 없다 이만큼 태산같이 사놨지만 양무제가 8만 4천 탑을 샀다 하더라도 집착하는 바가 없으면 전부 공덕이 되고 집착해 보면 공덕이 하나도 없는 것이요 그래서 사람이 지혜롭지 않고는 공덕의 산을 삭기가 쉽지 않다 주산신까지 했습니다 좀 쉬었다가 하겠습니다